지금 식사 가능합니까? 4시부터 가능합니다. 4시부터? 그럼 거의 다 됐네. 기다리면 될까요? 알겠습니다. 브레이크 타임이 또 있는 것 같지? 브레이크 타임이 4시까지. 지나갈 때마다 하도 줄을 서 있어서 캐나다 어디입니까? 캐나다 어디입니까? 안에서 기다려도 되는거에요? 네. 안에서 기다려도 되는거에요? 자. 오늘은 맛먹고 가려고 들어갔습니다. 가위 1개 만드세요. 이게 안맞아요. 열무국수 7천원. 열무국수 열무국수 으아 자 기다려봅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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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